안녕하세요. 영어회화 강사 제이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o you 패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형태는 Do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의미는 당신은 동사 하나요?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상대방이 동사의 행위를 평소에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지를 묻는 의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Do you cook? 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Do you cook?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의미는 평소에 요리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한테 너 지금 요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Do you cook? 이 아니라 Are you 형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Are you? 그 다음에 동사인지 형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문장은 Are you cooking?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평소에 요리를 하는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Do you cook? 이라고 물어보시고 반대로 너 지금 요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Are you cooking? 이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뒤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Do you 패턴과 Are you 패턴 그리고 주어를 바꾼 응용 패턴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o you. Do you 다음에 동사. 이제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바뀌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동사 그대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의미는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너 평소에 뭐 스포츠 하니? 스포츠 같은 운동 하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play any sports? 하시면 돼요. Do you play any sports? 이 스포츠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헬스 같은 그런 운동이 아니라 스포츠 운동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구기 운동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Do you do the housework? Do you do the housework? 이 말은 이제 집안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평소에 지금 말고 평소에 집안일을 하는지를 물어볼 때 Do you로 물어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Do you work? 이랬어요. Do you work? 이 말은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직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 평소에 일을 하는지를 또는 물어보고 또는 직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Do you work?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의 이제 응용 문장이 예를 들자면 Do you work on? 만약에 제가 Do you work on Sunday? 이랬어요. 이 말은 일요일에 평소에도 자주 일요일에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주만 또는 저번 주만 일을 했는지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일요일에 매주 일요일이나 또는 일요일 자주 일을 하는지를 물어볼 때 Do you work on Sunday?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상대방에게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는 Do you가 아니라 Are you?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Are you cooking? 이랬어요. Are you cooking? 이 말은 지금 현재 요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Are you Are you Are you playing baseball? 너 지금 야구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DJ now 같은 표현을 붙여주면 좀 더 자연스럽고요. 하나 더 볼까요? Are you working? Are you working now? 이랬어요. 그럼 이 말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Do you work? 이랬으면 직업이 있는지 일은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평소에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는 Are you working? 이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어를 he이나 she 그 나 또는 그 또는 그녀로 바꿨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이제 두가 다스로만 바뀔 뿐인 거죠. 발음은 Does he Does sh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Does he do the laundry? 그는 빨래를 하나요? 라는 뜻이죠. 평소에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자로 여자로 하나 볼게요. Does she smoke? 그녀는 담배를 피나요? 그녀는 흡연자인가요? 라고 할 때 Does she smoke? 지금 현재 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래 평소에 담배를 피는지를 물어볼 때는 Does she smoke? Does he smoke?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패턴은 Do we 또는 Do they 복수가 주어에 복수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요? 그들은 뭐 하나요? 이거죠. 이제 우리 주어가 우리로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통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드물게 이제 한 번씩은 나올 수는 있는데 흔히 나올 만한 그런 패턴은 아닌 거죠. 자 얘를 한 번 들어볼게요. Do we have a meeting everyday? 우리는 뭐 매일 회의를 하나요? 이 말이에요. 이런 문장은 아마도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회사에 처음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이제 뭐 이런 어떤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좀 드뭅니다. 주어를 그들로 한 번 해볼까요? Do they go to the movies often? 이랬어요. Do they go to the movies often? 자 그들은 자주 영화를 보러 가나요? Go to the movies 너 이거 했어? 당신 이거 했어요? 라고 어떤 과거의 행동을 물어볼 때 그거는 Did you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또 한 번 드려 볼게요. Did you enjoy the concert? 상대방이 어디 누구 가수의 콘서트를 갔다 온 거예요. 재미있게 놀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Did you enjoy the concert? 이렇게 과거의 행동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Did you take your medicin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너 약 먹었어? 약 복용했어? 라고 할 때 동사를 take를 써서 메디슨은 약이죠.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 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너 약 먹었니? 라고 물어볼 때는 Did you take your medicine this morni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심화 예문 20문장 정도를 영작 공부를 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다양한 예문 20문장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 번 영어 문장 같이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당신은 독서를 하나요? 평소에 책을 읽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Do you read books? 이렇게 되겠죠. Do you read books? 책을 읽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그냥 독서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영어는 그냥 read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지어 books도 자주 생략합니다. 그냥 Do you read?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너 책 읽어? 너 평소에 책 읽어? 아니면 너 독서하니? 이런 의미로 Do you rea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는 기타를 치나요? 기타를 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주어갈 그니까 이제 앞에 조동서가 다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The C played guitar The C played guita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기타를 치는지 또는 기타를 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영어 문장입니다. 그녀는 술을 마시나요? 그녀는 술을 마시나요? Does she drink? Does she drink? 뒤에 술이라고 해서 뭐 알코올 같은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생략을 더 많이 하고요. 이제 주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 예를 들자면 Does she drink wine? 같이 그녀는 와인을 마시나요? 이렇게 주종을 정확히 밝히고 싶으면 목적으로 와인이나 뭐 소주, 맥주 같은 걸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술을 마실 줄 아는지 평소에 술을 먹는지를 물어볼 때는 그냥 Does she drink?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문장입니다. 자, 4번에 그들은 해외여행을 하나요? 그렇죠. 그들은 그러니까 today죠. today 그리고 해외여행은 일단은 여행은 travel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broad라는 부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travel abroad가 외국으로 여행하고 해외여행을 한다라는 수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Do they travel abroad? 이 말은 그들은 해외여행을 하곤 하나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는 돈이 필요한가요? Do we need money? 간단하죠. Do we need money? 우리 돈 필요해? 이거죠. 잭은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제 주어를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어보는 거죠. 사람 이름을 넣었으니까 That's jack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at's jack 그 다음에 동사가 따라 넣으면 되겠죠. 그 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했으니까 알고 있다라는 동사 No 그 일에 대해서 about it about it 이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해서 뭐 the work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it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고 정확합니다. Does jack know about i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Jane은 아이들과 일하나요? 그럼 이제 does Jane이 되겠죠. 이런 어떤 사람 이름일 때도 주어로 사람 이름이 잭이나 제인같이 이름이 나올 때도 다스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 Does Jane 그 다음에 아이들과 일하나요? work with children 이렇게 되겠죠. Does Jane work with children 이랬어요. 이게 아이들이 동료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지 유치원 선생님인지 초등학교 교사인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지를 물어볼 때 이렇게 Does Jane work with children? 라고 물어봅니다. 자 너 부모님한테 전화드렸어? Did you Did you call your parents? 그렇죠? 부모님한테 전화했어? 이거죠. 과거의 행동을 물어볼 때는 Did you 로 바꿔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9번에 너 지금 공부하고 있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는 Do you 가 아니랬죠. Are you 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Are you studying? Now 는 써주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Are you studying now? 너 지금 공부하고 있니?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 자주 야근하니? 어떻게 할까요? 너 자주 야근하니? Do you work late? Do you work late? 너 야근하니? 라는 뜻이고 자 자주라는 그 부사 often often을 이렇게 보통 동사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Do you often work late? 사실 이제 제일 끝에 가도 되고요. Do you work late ofte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런 부사들은 웬만하면 동사 앞에 자주 붙습니다. 그래서 Do you often work late? 너 자주 야근하니? 평소에 야근을 자주 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는 형제가 있나요? 자 그는 이제 희죠. Does he Does he have any siblings? 우리가 형제 그리고 또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해서 sib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any siblings 이렇게 s를 붙여줬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할 줄 않아요? 자 영어를 할 줄 않아요? 이게 좀 방법을 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어 스피킹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Does she know how to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사 하는 거를 안 않아요? 이 방식은 이 12번 문장하고는 안 맞아요. 12번의 영어식 표현은 그냥 Does she speak English 입니다. Does she know how to speak English 이란 표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민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좀 어색한 이상한 영어식 표현입니다. Does she speak English 라고 하셔야 돼요. 그녀는 영어를 하나요? 영어 스피킹 하나요? 영어 영어 할 줄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그 새로 생긴 식당 가봤어? 그러면 이제 Did you go to the new restaurant? 이 되겠죠. 자 Did you go to the new restaurant? 근데 이제 이 문장이 얼핏 맞아 보이지만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아요. 새로 생긴 식당 가봤어? 라고 할 때는 그 새로 생긴 식당을 한번 뭐 시도를 해봤는지 이렇게 try를 해봤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go 보다는 try라는 동사를 훨씬 많이 씁니다. 뭔가를 해보는 거죠. 뭔가를 해보는 거는 다 try예요. try를 쓰시면 웬만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Did you try the new restaurant? downtown? 뭐 시내에 생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붙여주셔도 괜찮겠죠? 14분 자 우리 그 일에 동의하는 거야? Do we agree on that? 그렇죠. 이 주어가 위로 나오는 문장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뭔가 어떤 토론이나 토의를 하고 있다가 우리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를 물어볼 때 이렇게 Do we agree on something 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 일이라고 해서 또 뭐 the work 가 아니라 그냥 it 나 that 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15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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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수집하나요? 그는 그는 희죠. So does he 그리고 수집하고 모으는 그는 collect죠. 그리고 뭔가를 anything Does he collect anyth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단어만 알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영장할 수 있고 스피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근처에 사나요? Do they live nearby? 그렇죠. 그들은 근처에 사나요? Do they live nearby? nearby가 근처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문장 끝에 보통 써주시면 돼요. Jane은 요리를 즐게 하나요? 사람 이름이죠. Does Jane 이 나와야 돼요. Does Jane 그 다음에 요리를 즐게 하나요? 즐게 하는 거는 enjoy죠. 그리고 enjoy는 보통 뒤에 동사 NG가 붙습니다. 그래서 cook이 아니라 cooking 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Does Jane enjoy cooking? Jane 은 요리를 즐게 하나요? Does Jane enjoy cook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당신은 신을 믿나요? Do you believe in God? 그렇죠. 뭔가를 종교라든지 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상을 믿는다 라고 할 때는 believe in 인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인을 빼면 말이 안 돼요.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 지금 운동하고 있어? 지금 운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do you do you 가 아니라 are you working out 또는 exercise 도 됩니다. are you exercising n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are you working out now? are you exercising now? 지금 현재 하는 거를 물어볼 때는 are you 으로 시작하고 동사 n지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얼마 안 남았네요. 20번 당신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나요? 평소에 매운 음식 같은 거를 좋아하고 먹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쉬운 문장 중에 하나죠. do you like 그죠. do you like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은 spicy food죠. do you like spicy food? do you like spicy food?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정기적으로 운동하나요? 자 앞에서 이제 너 지금 운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때는 are you exercising?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정기적으로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는지를 물어볼 때는 do you exercise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regularly 라는 부사를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do you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22번 당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나요? 평소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do you 자 여기서 이제 이용하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use를 쓰셔도 되고 take 같은 표현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use를 쓸게요. do you use 대중교통은 public transportation 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나요? do you use public transportation 라고 문장을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런 예문들 있잖아요. 한 서른 문장 정도 되는데 서른 문장 정도 되는 것을 원어민 발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붙여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또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자주 듣고 그리고 문장 또 발음도 따라하시고 한번 글자로 한번 써보시고 필기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머릿속에 남고 그게 여러분들 다음에 영어 스피킹할 때 나오게 됩니다. 하시겠죠? 자 다들 열공하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Do you play any sports? Do you do the housework? Do you work? Are you cooking? Are you playing baseball? Are you working now? Does he do the laundry? Does she smoke? Do they go to the movies often? Do we have a meeting every day? Did you enjoy the concert last night?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take your medicine this morning? Do you read? Does he play the guitar? Does she drink? Do they travel abroad? Do we need money? Does Jack know about it? Does Jane work with children? Did you call your parents? Are you studying? Do you often work late? Does he have any siblings? Does she speak English? Did you try the new restaurant? Do we agree on that? Does he collect anything? Do they live nearby? Does Jane enjoy cooking? Do you believe in God? Are you working out? Do you like spicy food? Do you exercise regularly? Do you use public transportation? Do you know what to do? do you likeдо air engines? Do you listen to the app? do you... Do you like to do over there?